용인시민 장기군석 보건공무원 격려 77명에 대한 120만원 상당 골드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안이 또다시 4개월 만에 증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 예산은 이번 임시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이 포상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낡은 반려문화라고 생각됩니다. 민생예산 및 도시기반시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하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드금으로 지급하는 공무원 격려 포상금이 다시 상정된 것은 용인시민들의 복지하는 시선에 직면할 것입니다. 꼭 골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꼭 1인당 120만원 상당이어야 하는가 이는 용인시민 혈세로 120만원 상당의 골드금을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행정과는 2023년 오늘을 살아가면 용인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상금이든 복지제도든 시대에 맞는 개선책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분석한 공무원의 노고를 평화할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취하하면서도 용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한국의 폭탄 물가폭탄 금리인상 골목상권 진체 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 중상층 용인시민들의 입장과 시각도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어려운 공식을 뚫고 공직에 첫발을 기빈 젊은 공직자분들과 시급이야 최일선 고된 신무에 제일 많이 노출되고 동분서주하는 젊은 공직자분들이 이직 고민을 하지 않고 이직이 없도록 의결을 충분히 경청하여 시대에 맞는 복지 제도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늦은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